오늘은 한글 97의 문서 배경 색을 바꾸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한글 97을 클릭했습니다. 한글 97을 클릭한 다음에 처음에 파일 플로우기를 취소하시고 이 상태에서 늘상 하얀 화면으로 수업을 하게 되면 학생들의 시각이 필요해집니다. 그래서 이걸 문서 배경 색을 다양하게 바꿀 수가 있는데 모양, 테두리 배경, 전체 쪽 이 중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모양, 테두리 배경, 전체 쪽 누르시고 문서 배경을 선택하면 바로 밑에 투명이라는 사각 단추가 있습니다. 이 배경 색 지금 현재 투명으로 되어 있거든요. 누르시면 이와 같이 다양한 팔레트가 나옵니다. 저는 그 중에 오른쪽 위에서 오른쪽에서 두 번째 군청색을 쓰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학생들이 가장 편안해하는 색깔입니다. 그 다음에는 이제 글씨체도 신명조는 꼬불꼬불한 면이 있어서 역시 학생들의 피로를 주니까 견고디그로 바꾸고 글씨 크기는 최소한 32는 되어야 맨 뒤에 학생이 수업을 편안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줄간격을 줄간격이 160%로 되어 있는데 이걸 사용자 정의로 가셔서 115로 하시면 한 화면에 더 많은 양을 보여주실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되면 이제 선생님은 40인치 수업 화면이 완성됩니다. 아 네 글씨가 검정색이어선 곤란하지요. 이와 같이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 박혀있는 흰색이 제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이제 선생님께서는 40인치 수업하실 준비가 완료되신 겁니다.